안녕하세요. 구독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윤기정 작가의 단편, 어머니와 아들 낭독해 드릴게요. 윤기정 작가에 대한 설명은 얼마 전에 업로드된 사생아라는 작품에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본 동영상의 설명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생아하고 봉변, 두 작품 다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단편소설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1937년 2월 풍림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추운 겨울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눈을 맞으며 바쁘게 걸어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은 복인데요. 막차도 끊기는 자정이 다 된 어두운 밤, 여덟 살 아들은 아빠에게 살갑게 굽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빠는 매우 당황해하면서 엄마는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뒤에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 괴로웠던 밤으로 함께 가봐야 되겠습니다. 작품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은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두 편 있지요? 봉변, 사생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지금 소개하는 어머니와 아들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강경혜 작가의 단편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을 그린 모자라는 작품이 있고요.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경혜 작가의 어머니와 딸이라는 장편소설이 있는데요. 모두 완독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척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4시간 완독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다룬 부자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경혜 작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 제목으로도 잘 쓰고 있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김동인 작가의 화환 함께 추천드리고요. 아울러서 최서혜 작가의 단편, 눈물 나는 딸 이야기 백금, 그리고 채만식 작가의 작품인데요. 늦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린 처자, 그리고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꼭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작품들 모두 저희 채널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정 작가의 단편 소설, 어머니와 아들,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기차 후밑길이, 즉 건널목을 지나서 서섬은 내거리로 나서니, 휘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이 더한층 살을 앤다. 열한시에 떠나는 막차가 끊겨서 마포어에서부터 쉬엄쉬엄 걸어왔으니, 생각할 나위도 없이 자정이 되려면 머지않았으리라. 더구나 금년에 여덟살 된 어린놈을 이끌고 놀이상화로 걸었으니, 열두시가 혹 넘었을는지도 모른다. 좀 비탈진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서, 다리 아프지 않니? 아버지는? 나는 안 아파. 나도 안 아프다. 참 장사로군 그래. 말이 여덟살이지, 잔망한 품이 숙성한 여섯 살 됨직하다. 동지 딸이 생일인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돌도 안 돼서 어미의 따뜻한 품안을 떠나고, 어린 것의 생명수인 젖을 어미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이, 그를 내내 연약하게 만든 더 큰 원인이 아닐 수 없다. 문이 헐려 터점만 남은 마루터까지 당도했다. 아까부터 별 하나 없이 찌푸린 하늘에선 눈발이 잡히려는지 갈수록 찬바람만 부은다. 내거리가 되어 그런지 회오리 바람이 인다. 그들은 마포에 사는 큰 집을 다니러 갔다가, 지금 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춥지 않니? 아버지는? 좀 춥다. 그러면 나도 추워. 흠, 싱거운 녀석 같은 이라고. 남축내 맞네. 하고 매우 인자한 눈초리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아버지, 저, 나, 짝힐 하나만 사주. 응? 그래라. 이번 간조타거들랑 사주마. 꼭 사줘야 돼? 응, 꼭 사주고 말고. 무엇인지 콧잔등이를 스치는 것 같더니 약간 착근하다. 잼처 손등이 두 군데나 착근착근하다. 옳지. 눈이 오나 보다. 아마 올해는 이게 첫눈이지. 이렇게 마음먹는 동안에 벌써 눈발이 두 눈에 완연히 띌만치 푸득푸득 흩날린다. 아버지, 눈이 오나 봐. 그래, 눈이 온다. 어서 빨리 가자. 응? 눈이 퍼붓기 전에. 둘의 걸음걸이는 좀 빨라졌다. 종종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동안을 걷다가 아버지는 발을 멈췄다. 아들도 따라서 딱 서고 말았다. 보가, 너 이 골목 생각나니? 아들은 고개를 좌우로 살레살레 흔든다. 저기 저 집이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야. 서소문이 헐린 터전에서 얼마 안 내려와서 바른편 골목 안을 손가락질하면서 심상차는 어조로 말한다. 저 기와집 말이야? 아니, 그 다음 초가집 말이야. 아주 납작한 집? 그래, 그 집에서 너를 낳았단다.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아버지의 얼굴을 눈발이 쉴 새 없이 흩날리는 사이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그들 등 뒤에서는 자동차가 두 대씩이나 엔진 소리를 요란히 내면서 지나간다. 나를 누가 낳았어? 누가 낳긴 누가 낳아. 네 엄마가 낳았지.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로 갔어? 죽었대도 그래. 어린애가 왜 그렇게 정신이 없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금시로 태도가 매몰스럽게 변해가며 입으로는 짜증을 내는 듯 약간 성낸 음성이었지만 7년 동안을 이내 자식을 속여 내려오는 터이니 아무리 내색을 안내려 해도 양심에 찔려서 마음속으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여기며 지극히 사랑해오던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내쫓고 말던 날 밤도 지금처럼 첫 겨울 쓸쓸하게 눈 내리는 한밤 중이었다. 첫 아들까지 낳아준 사랑스러운 아내를 집에 혼자만 남겨두고 닷새 동안을 외방에 가있게 된 것은 정말 안심치 않은 일이었으며 진실로 애태울 노릇이었다. 간혹 가다가 밤일을 한 적은 있었어도 온 밤을 통째로 나가 잡은 일이 없던 그로서는 그럴법도 한 노릇이었다. 볼일이 순조롭게 돼서 예정보다 이틀이나 빠르게 집을 향하고 허우단심에 돌아왔다. 반가이 맞아줄 아내의 얼굴을 눈앞에 연연히 그려가면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다다건문을 팔이 아프도록 수없이 들입다 흔든 끝에 간신히 아내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구세요? 약간 떨리는 듯한 아내의 음성. 누군 누구야? 나지. 무슨 잠을 그렇게 잔담? 대원. 보기 아버지세요? 그래, 어서 문이나 열어. 빗장과 고리가 벗겨지며 문이 열렸다. 무슨 잠이야? 스무 번은 더 불렀구먼. 첫 잠이 꽉 들어서 아주 몰랐어요. 그럴 테지. 어린 걸 데리고 온종일 시달렸을 테니까. 참, 어린 건 잘 있지? 네.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고 묻지 않는 것이 좀 괴이적은 생각이 들었지만 방으로 들어가서나 물어보려나 하고 마음먹으며 침침한 마당을 지나 마루 위로 올라섰다. 어쩐 일인지 가슴이 선뜩해진다. 좌우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다가 방문을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도 마루 위로 따라 올라와 남편의 등 뒤에 섰다. 아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린 걸 왜 윗목에다가 누였어? 아내는 잠깐 주저주저하더니만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어요. 둘은 방 안에 들어와 앉았다. 그의 손은 아랫목 요 밑으로 들어갔다. 뜨겁긴 뭐가 뜨거워. 이리 와서 좀 손 좀 넣어봐.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 시키는 대로 했다. 언제는 이만한 방바닥에 어린 거 안 재웠나? 아마 그동안에 식었나 봐요. 아내의 어색한 말소리는 확실히 떨려 나왔다. 욕에 나를 속이지는 않나? 세상 여자가 간혹하는 버릇을 요것도 빼놓지 않고 나 몰래 행시를 부리지나 않나? 아마 얼굴값을 하나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방 안을 군데군데 은근히 살폈다.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자취가 없다. 별 이상이 없는 것을 공연히 의심하였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꾸짖었다. 의심한 것을 리우치던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두 눈에는 낯선 물건이 뚜렷이 나타났다. 적이 놀라는 기색으로 그런데 이 재는 무슨 재야? 이거 틀림없는 권련재인데 그래 나 없을 적에는 담배를 피우나? 아내는 별안간 저상 즉 기운을 잃는다. 그리고 아무 대꾸가 없다. 왜 대답이 없어? 먹는다든 안 먹는다든 양단 간에 말이 있어야지. 안 그래? 고개를 수그린 채 앉아 있는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그는 방바닥에 흩든 담배재를 손 끝으로 비비면서 그만둬, 다 알았어. 무섭게 부릅든 두 눈에선 사람을 살을 듯한 화염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았는 아내를 쏘아보며 바로 말해. 한 대 쳐 죽이기 전에 어디다 숨겨 놓았니? 부엌이냐? 헛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뒷간이냐? 바른대로 말해라. 내 그놈과 맘 놓고 잘 살도록 마련해 주마. 진정이다. 바로 이때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네 귀에도 저 소리가 들릴 테지? 별안간 벙어리나 귀먹어리가 되지 않은 다음에야 그는 미다지를 등 열고서 발바닥으로 재빠르게 대문간을 향해 뛰어나갔다. 대문만 활짝 열렸지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길이 없다. 그래 그는 하는 수 없이 대문도 안 닫고 그대로 들어왔다. 아내는 폭 엎드려 흑흑 흐느껴가며 울기 시작하였다. 울기는 왜 울어?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알까봐 조마조마하다가 이제는 꺼리던 사람이 알게 됐으니 그만이지. 그리고 이렇게 된 바에야 그놈이 누구인지 내 굳이 알려고도 들지 않을 터이고 하니까 이 밤으로 그놈을 따라가거라. 어서 빨리 아내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애원한다. 환장을 해서 그랬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죽을 죄를 취했어요. 잘못했으니 제발. 굳은 결심을 한 그의 음성은 갈수록 침통해질 뿐이다. 일찍이 보지 못하던 위험조차 나타난다. 안 될 말이야. 내가 그처럼 너를 믿었던 것만이 분하고 침통하지. 지극히 사랑했던이 많지 또한 그만큼 밉다. 때리고 싶다. 죽이고도 싶다. 하지만 네. 때려주세요. 힘껏 마음껏 때려주세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리시더라도 나가라고만 말아주세요. 하고 그 애 앞으로 대야 된다. 아니 천만에. 때리려면 벌써 때렸게. 평시에도 남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하던 내가 더러운 네 몸에다가 이 손을 대했음 싶으냐. 내쫓는 나를 원망 말고 네 죄를 뉘우치면서 어서 바삐 나가. 당장. 이 어린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린 걸 아끼고 생각하는 년이면 그따위 행실을 하려고. 어린애는 걱정 마라. 내가 소매 동량을 해서라도 버젓하게 잘 키워놓을 테니. 아내는 젖꼭지를 빼들고서 어린 것의 입에다 대려고 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내가 안 이상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는 그 오장 속에서 나오는 불결한 젖을 한 방울이라도 먹이고 싶지 않다. 객정은 짓 하지 말고 어서 속히 나가라고. 안 된다니까 그래. 내 성미 뻔히 알지. 한 번 안 된다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잔말 말고 어서 이 집을 썩 나가. 아내는 하는 수 없이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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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이미 와서 쌓인 깨끗한 흰눈을 밟으며 펄펄 날리는 눈송이를 맞아가며 깊어가는 밤거리를 홀로 천천히 걸어서 정처 없이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날 밤이 마치 7년 동안을 지내온 오늘 밤과 흡사하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 발밑에도 흰눈이 쌓이고 공중에선 끊일 새 없이 눈발이 펄펄 날리고 있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이켜 걷기 시작하였다. 보기는 어째서 아버지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는지 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그의 옆을 따랐다. 눈은 여전히 퍼붓고 호젓하며 고요한 밤거리는 끝없이 쓸쓸하기만 하다. 어느 다음 모퉁이에가 기대서서 꼬박꼬박 졸고 있던 여인네 하나 눈을 밟는 발소리가 빠드득 빠드득하고 나는 바람에 눈을 개슴치레하게 떠가지고 무엇을 찾으려는 듯이 두리번 두리번 한다. 양복쟁이 신사 하나가 태평통 쪽에서 서소문 쪽을 바라보고 휘적휘적 걸어 올라온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양복쟁이는 짐짐 놀라는 모양으로 멈칫하고 딱 서고 말았다. 담에 기대섰던 여인은 그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면서 잔돈 가지신 거 있거든 10점만 주고 가세요. 그 남자는 불씨에 놀란 가슴을 진정 못했는지 어리둥절해서 말대꾸를 얼핏 못한다. 10전이 못되면 5전이라도 약간 야위긴 했지만 그래도 고운 티가 갇히지 않아서 꽤 이쁘장해 보이는 얼굴에 미소를 띄운다. 대관절 당신이 사람이요 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우나 귀신한테 홀린 것만 같아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여자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유심히 쏘아본다. 허? 별소리를 다 듣겠네. 돈이 없거든. 거저 없대. 여기가 무슨 골목인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래. 이러는데야 이러는데. 하면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왼편 팔대기를 쿡쿡 쑤시는 신용을 해 보인다. 그는 그제서야 알아차렸다는 듯이 걸음을 좀 빨리 걸으면서 별 미친 것도 다 보겠다. 그래? 침 맞으라고 이 귀한 돈에 10전씩 5전씩 줘? 여자는 여전히 뒤를 따르면서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흥! 중독된 것은 미친 것보다 덜한 줄 아나 배. 얘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침 맞으라고 이 귀한 돈을 누가 주느냐고 그랬지? 그러면 나하고 하룻밤 자잤구나.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겠니? 그 남자는 말대꾸도 아니하고 줄다름을 쳐 뺑소니를 한다. 할 수 없이 둘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어느 담벼락에 가 풀없이 기대서면서 또 틀렸구나. 또 틀렸어. 이렇게 입안으로 가벼이 웅얼거린다. 얼마 안 가서 두 눈을 또다시 스르르 감는다. 조는지 자는지 좀 비스듬히 선 채 끄덕질을 연애한다.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귀에 어렴풋이 또 들린다. 눈을 번쩍 떴다. 옳지 이번엔 얌전하게 보여서 동정을 좀 사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서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길 가던 사람이 우뚝 섰다. 불 못된 냉방에 저녁도 못 먹은 어린게 세식이나 웅크리고 자는 걸 보고서 차마 견디다 못해 미친년처럼 뛰어나왔으니 좋은 일 하시는 셈치고 아니 내 식구 살리시는 셈치고 몇십 전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에 사정은 딱하오만 마침 가진 돈이라고는 동전 몇 푼밖에 없는걸요 하면서 양복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흠척흠척 하더니만 삼전인지 사전인지 있는대로 톡톡 터는 모양이다. 손에 쥔 돈을 여자에게 주려고 좀 가까이 다가서서 얼굴을 흘끼보더니만 내밀었던 손을 자라모가지처럼 멈칫하면서 어 아편쟁이로구나 단 뭐라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양잘감스럽게 거짓말을 해 아무리 거짓말이 너희들의 다시 없는 생명이지만 이 광경 이 대화를 또 다른 두 그림자가 한편 벽에 우두컨에 서서 보고 듣고 있었다 동전 몇 푼이 남아 아깝거든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연병 미천이나 해라 이 주리떼 밀려니 슬며시 악담을 하네 그려 하고 달려들어서 한데 갈기려는 기세를 보고 여자는 휘돌쳐 서서 발을 제게 떼어놓았다 이 통에 두 그림자와 몹시 부딪히고 만다 좀 작은 그림자 하나는 눈이와 쌓인 길바닥에 보기 좋게 낙장거리로 쓰러지고 매를 피해가던 여자 아편쟁이는 금방 쓰러질 듯 쓰러질 듯 비틀거린다 큰 그림자는 아들을 일으키기 전에 당장 쓰러지려는 여자의 한편 팔을 붙잡았다 얼굴과 얼굴은 마주쳤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서로 소스라쳐 외마디 소리를 칠 만치 놀랐다 너무 뜻밖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밤공기를 흔들어 놀 만치 철썩 하고 뺨을 후려갈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그것은 뒤에서 욕을 먹고 분해해 쫓아오던 그 사람의 엄파같은 손을 빌기 전에 아이 아버지는 넘어진 자식의 안갚음을 한 것이다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아니 얼마든지 당신 손에 맥이 풀릴 때까지 실컷 갈겨주세요 네 여자의 새되고 쨧쨧한 마치 대쪽을 쪼개는 듯한 음성이었다 뒤에서 쫓던 사람은 길바닥 위에 넘어진 어린애를 안아 일으켜 놓고서 어안이 벙벙해 그들의 거동만 살피고 서서 있을 뿐이다 더 때리라고? 많이 더 때릴 필요는 없어 그만하면 어린애 넘어뜨린 분풀이는 되니까 하면서 어린 것 옷에 묻은 눈을 털기 시작하였다 어서 가자 많이 다치진 않았니? 무릎하기 아파 둘이 획 돌쳐서서 한 발자국을 내밀려 할 때 여보세요 이왕 만난 김에 날 죽여주고 가세요 네? 당신 손에 죽는다면 죽어서도 아무 여한이 없겠어요 무언 그래도 말없이 걸어만 간다 여보세요 걔가 보기 아닙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보기 손목을 좀 쥐게 해주세요 그는 획 돌이키며 매서운 눈초리로 여자의 얼굴을 당장 갈아 마실 듯이 노려보면서 무슨 객적은 소리를 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보기는 벌써 죽은 지 오래야 여자는 적이 놀라는 표정으로 네? 그러면 쟤는요? 지금의 아편쟁이가 8년 전에 낳은 보기는 벌써 죽어 없어졌고 다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 7년 동안 내 손으로 손수 키운 보기는 니 보란듯이 살아있다 하면서 발을 빨리 떼어놓는다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며 걷기만 해서 오직 거리만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자욱하게 눈 내리는 뿌연 속에 잠겨 둘의 모습이 희미해질 뿐이다 그 여인은 미친 듯이 쫓아가면서 보가 보가 하고 연해 부른다 하얗게 창작 속에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는 아까보다 아까보다 더 빠른 걸음걸이로 제친다 엎드러지며 곱드러지며 앞서간 사람들만 쫓아가던 그 여인은 주춤하고 서서 뭘까 하고 생각에 짚어보니 그것은 지갑이었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손에 만져지는 품이라든가 또는 흔들어보니 소리가 분명히 나므로 돈이 들어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언뜻 생각된다 이걸 열어볼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다가 삽시간에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다시 몇 발자국 앞으로 뛰어나가며 손에 쥐었던 지갑을 어린 보기가 아버지 손에 매달려 끌려가는 그쪽을 향해 힘을 다해가지고 팽개쳤다 그리고 나서 아 내 몸이 이 지경만 안 되고 그 일을 만났더라면 보기를 다시 나에게 맡겼을런지도 몰라 내가 생각해도 열 번 백 번 죽일련이다 돈보다도 보기에 손목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원망하듯 웅얼거린다 그리고 더 따라갈 기운조차 이제는 지쳤는지 한참 동안을 멀거니 섰다가 또다시 발을 떼면서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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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목청을 높여 자취조차 아주 사라진 아들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다 그리고 그 둘을 어디까지나 쫓아가서 붙들고야 말려는 듯이 퍼붓는 눈을 온몸에 맞아가며 앞으로 앞으로 비척거리면서 줄다름쳐 나간다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어머니와 아들 이었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윤기정 작가의 단편소설 봉변 사생아 그리고 강경애 작가의 모자 부자 그리고 어머니와 딸 이건 장편소설이죠 또 김동인 작가의 화환 또 최서혜 작가의 눈물나는 딸 이야기 백금 채만식 작가의 늦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린 처자 그리고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